인수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선 이후부터 인수위 출범까지 그런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인터뷰에 익숙하니까 오늘은 또 이어폰을 켰네. 이어폰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사진 한 장 보시죠. 이 사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이게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오늘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올린 사진입니다. 여기 권력의 앞으로 실세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 있죠. 윤석열 현재 당선인 그리고 바로 옆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는 당관계자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글에서 보좌하고 때로는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순서가 이렇게 당 차원에서는 이준석 김기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 안철수 정권 인수위원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권영세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한길 씨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경쟁자로 최종 때까지 이제 다퉸던 사람이고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 세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김기현 이준석 권영세 한번 보시죠. 여기 여러분 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참 눈에 띄는데 아무리 이준석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식적인 행사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행사인데 다른 분들이 다 이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평상북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안 되죠. 당의 공식 행사도 아니고 국가의 공식 행사지 않습니까? 국가의 공식 행사면은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양복을. 그 다음 한 번 보시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잘 생겼네요. 바로 옆에 이제 김기현 씨가 있고. 이 옷이 백팩 메고 다른 데서는 백팩을 메더라도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 20대 대통령 출범을 앞두고 인수비언의 현판식이라는 그런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정장을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 이 친구가 싸가지가 참 없는 친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작은 것을 보면은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못하는데 큰 일을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호암자전이죠. 호암 이병철 회장이 있었던 그런 호암자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에브랜드로 알려진 그런 과거에는 용인자연농원이죠. 용인자연농원에 초창기에는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 돼지를 키울 때 이병철 회장이 회고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 만두, 이만두를 키우는 것은 바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어떻게 키우는 거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한 마리를 잘 키워야 세 마리를 잘 키울 수 있고 세 마리를 잘 키워야 다섯 마리를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사람이 감각도 있어야 되고 경우도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뭘 입고 갈 것인가. 그다음 이게 이제 현판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석열 당선인 있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있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입니다. 사선 의원이죠. 1956년 구진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1960년생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옆에 국회 부의장으로 있는 분이 1960년생으로 정진석 부여군 이쪽 이 구도를 보게 되면 현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정선거 문제를 윤 당선인이 과연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윤 당선인의 건너편에 있는 이준석은 철두철미하게 현재까지도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있고 2020년도 4.15 총선이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철저하게 제압한 사람이 이준석과 하태경이거든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그 다음 여기 전징석 씨는 충남 부여 청량군에서 투표지 분류기로 조작을 통해서 거의 패배할 뻔했죠.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고 있는 박수연 씨하고 부여 청량군에서 대결했습니다. 다행히 그 투표 개표소에 있는 참관인에 의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 조작이 발견되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끄딱하면 리셋한다고 하죠. 리셋하게 되면 조작이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정진석입니다. 이것을 중앙일보의 김방연 기자가 특종을 했고 중앙일보의 김방연 기자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하나 내고 그 이후는 일체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기현 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울산시장을 지냈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죠. 청와대 하명사건은 청와대의 여러 부서 제 기억으로 한 7, 8군데가 다 관여했고 그것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저는 짐작이 되죠. 아마 퇴임 이후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이 정치적 배려나 고려 없이 그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문 대통령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지막에는 굴복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공명선거 안심투표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과거에 선거관리비원회의 몸을 담았던 문상부 씨에게 요구해서 선거관리비원회 측에 세 가지를 요구했죠.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반드시 인쇄된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인을 날인할 것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먼저 깔 것 세 가지 중에서 선관위가 두 가지는 거부하고 거부한 모두가 다 위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전투표함을 까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사전투표함을 먼저 깠기 때문에 불을 끄고 개표 막판에 표를 집어넣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두 가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찍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번에도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조작된 투표지가 투입되고 한 그런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관찰됐지 않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도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실패한 거죠. 실패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여기에 권영세입니다. 본인 자신이 4.15 총선의 부정승고를 인해 가지고 용산구에서 당일 투표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전투표에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8%로 가까스로 그냥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 권영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권영세 의원도 침묵을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오래 갈 거 없습니다. 대개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되면 그 정부의 성격이라든지 성패 여부가 대부분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부터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의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이 블락킹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치근의 뭐 그냥 아주 핵심 멤버들이 윤석열 후보를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영세 김기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정진석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큰 기대로 거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기존에 이런 질서를 깰 수 있는 그런 윤석열 당선인의 용기나 이런 것이 있겠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죠. 그러나 이번에 막판에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되면 부정선거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이란 것이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비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그런 기관장 조직의 장을 맡아 가지고 이제 직을 수행하게 되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두 가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제 과업 혹은 다른 말로 어젠다라고 그렇게도 부르죠. 과제나 핵심 과제나 핵심 과업이나 그리고 의제 어젠다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설정할 것인가 흔히 이야기해서 어젠다 세팅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은 이제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5년 동안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일종의 과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읽는 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업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5년 동안 국정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통령에게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고 대통령뿐만 아니고 새로운 자리에 갈 때 지도자들이 대부분 성패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젠다 세팅 과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총화대를 용산으로 옮긴다 광화문으로 옮긴다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필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 안경을 좀 바꾸고 안경을 여러 개 끼어야 되니까 멀리 보는 안경 중간에 보는 안경 가깝게 보는 안경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서 지금 낀 것은 중간에 보는 안경입니다. 중간까지 잘 보이는 안경 그 어젠다 세팅을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로날드 웨이건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호평을 받지만 또 다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2차 대개 대전에서 장군으로서 큰 업적을 쌓았던 아이젠하워 장군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공화당 출신입니다. 공화당 출신으로 아마 재임에 성공했을 겁니다. 아이젠하워 그리고 한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런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부 출신이기 때문에 방산산업이라는 이런 데하고 인연이 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군산 복합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영향력이 큰 그룹이죠. 본인이 이제 장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수행했을 때는 본인이 장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군 출신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접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본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신 게 아니고 취임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을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눈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종류의 과업이나 과제나 어젠다를 설정해가지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왜 그러냐 사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권력을 계속해서 연장시킬 것인가 그게 거의 묵시적인 국정운영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선거마다 선거를 훔치는 일이 자행됐던 거죠. 대통령직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을 하합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과업이나 과제를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니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정책을 다 실시한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바로 과제가 뭐였는가 아니까 부정선거였던 거죠. 선거부정을 한 겁니다. 선거부정을 왜 했냐 국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정권을 계속해서 좌파 장기직권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성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불운이 겹쳐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복합제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가지고 전비가 급속히 늘어나 있고 군인 병력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줄이는 작업을 과감히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군 출신들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뭐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 실망했고 그 다음에 군을 뒷받침하는 군산 복합제 방산업체 방위업체들은 거의 배반자라고 부를 정도까지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지 군인을 대표하는 그런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그런 종류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통령직을 수행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시대가 윤 대통령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거를 본인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국민들이 현재 윤석열 당선에게 무엇을 가장 절실히 요구하느냐 그 다음에 절실히 요구하느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국방부 청사로 무슨 청와대를 옮긴다는지 이런 것은 다 그냥 뭡니까 사소한 주제인 겁니다. 사소한 주제.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펫 프로젝트라고 부르던 펫 애완견 아이젠하우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이젠하우 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펫 프로젝트 애완견용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니고 국가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아마 재임할 때 현재 미국의 그걸 주길이 이렇게 관통하는 주간 고속도로 같은 것이 다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그때 기획을 해서 추진했던 그래서 지금도 평이 괜찮은 거죠. 군비를 줄이는 가장 반발이 심한 일을 추진해 가지고 성공시킨 사람이 아이젠하우 대통령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작가가 쓴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그런 책을 보면 아이젠하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본인의 사심을 내려놓고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종류의 과업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한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도 참 상징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박주선 국회 부의장 출신입니다. 민주당 사람입니다. 김한길 씨는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대부분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닌 김병준 씨죠. 어떻게 보니까 다 세 명이 민주당 출신에 이렇게 다 쌓여 걸어가네. 이렇게 사진 찍히는 것을 의도해서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아직 지임도 안 했으니 좀 기다려야죠. 우리나라 국민은 속히 답이 없으면 너무나 빨리 비판해요. 그런 게 아니고 조언을 해야 되죠. 첫 단추를 보면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16명 윤석열 측 교수 출신이 굉장히 많네요.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교수가 12명 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활동을 좀 오래 한 사람 인데 12명 가운데 저한테 익숙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익숙한 다 새로운 사람들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한번 보시죠.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시대적 가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강한 열망 입니다. 기획 조정 분과 외교 안보 분과 정무사법 행정 분과 경제 1 분과 경제 2 분과 경제 1 분과 경제 제 2 분과 에서도 부동산 주택 전문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2 분과 교수님들이 다 교수님 교수님 기업인 벤처 네 사람 입니다. 한국의 시장 중심의 처방을 통해 가지고 주택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국대학의 손재영 교수도 다 실무 경험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 김정호 박사도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경제 건설 차관부까지 국토 차관부까지 했던 또 서강대학의 한 교수님도 있고 시장 중심의 해법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런데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젠다를 잘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쓰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잘 쓰는 것하고 그런데 사람을 잘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젠다를 잘 설정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그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여론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선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발생한 선거 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공정선거 분과정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문제 시각 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할 때까지 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의 공정선거 분과정도를 넣어놓으면 말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거죠 저분이 소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의향을 분명히 갖고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평화시에 선거 부정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았을 때 그냥 보통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정권 임수위원회 구성 방식 입니다 이게 딱 정해진 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지적해 왔지만 법 북쪽의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말로 와쿠라는 거 있죠 털 털을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항상 우려한 거죠 그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위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이걸로 끝인 겁니다 이거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던 방식입니다 3구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4.15 총선 부정문제를 보통 국민들이 완전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는데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뭐죠 그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다 교수들을 불러드린 겁니다 내가 아는 교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연배가 조금 이분보다 조금 더 위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본 겁니다 좀 더 기다려주지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죠 그러나 첫 단추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합당하게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인 과업과 과제를 잘 설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과업과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올바른 전문가를 전진 배치시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과업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예고편이 뭔가 하니까 정권인수위원회입니다 정권인수위원회에 가장 대한민국에 지금 중요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굳이 아부르프 부정선거를 잘 밝히겠다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서 부담이 되고 또 비판이 따를 테니까 그러나 이 분가위원회는 공정선거 분가가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초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아마 이런 방송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안 할 겁니다 공중파는 물론이고 저는 저의 독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판단하고 진단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 개진하는 겁니다 다 윤석열이 자산다 뭐 광화문으로 옮겨야 된다 용산 옮겨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뭡니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우선순위가 억수로 낮은 겁니다 펫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어떤 분이 펫시라는 것이 강아지 애완경 모범생이라는 것도 있지만 펫이라는 것이 강아지 프로젝트라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펫 프로젝트가 아이제네오가 펫 프로젝트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애완경용 프로젝트를 안 했다는 겁니다 광화문을 옮기고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단기적인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큰 거를 잘해야 된다 큰 거를 말이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창조 무슨 경제 이런 거 할 때 저걸 누가 저렇게 머릿속에 입력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맞추고 남으면 다음에 간판밖에 안 남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정성과 분과를 만들어주세요 윤 대통령님 가을소리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하나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부정성을 통해서 가까스로 성공을 했는데 자기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동료를 그냥 나서고 다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100%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는 순간 100% 패배한다 방송 여러분들 그렇게 전환했죠 얼마나 위험한 방송입니까 미래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야에서 이런 당일 투표 동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나가서 가까스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라고요 누구도 그러나 제가 아는데 보이는데 느끼는데 어떻게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젠다를 받아서 과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전진 배치하는 건데 지금 시대적 과업이라는 것이 부정성과 과제가 엄청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 안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두 가지가 인수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경제 2분과 이창량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뭘 하겠습니까 왕융종 경영학과 교수 국제 경영학과 교수가 뭘 하겠습니까 주택 부동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마이크로한 문제지 않습니까 경영학과 교수하고 경제학과 교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유은왕의 ESG 핵심 그룹장이 뭘 하겠습니까 고산 여러분들 우주배행사 했던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한자리 노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미 그런 것을 다 떠났고 정말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선거 분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윤 대통령이 저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 부동산 문제는 지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뭐 참 이런 것을 좀 귀담아 들어가지고 좀 잘해야죠 잘 하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기를 구하니까 뭐 50조 코로나 추경하는데 돈 이렇게 막 써져있지만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심한 뭐가 이런 집무실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급한지 참 대통령 집무실을 바꾸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내셨던 청와대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바꿀 수가 없지만 자기가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약속을 다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막상 막고 보니까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안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지혜인 거죠 그렇게 유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사슬이 탈 청와대 공약은 취임 첫날부터에 집착하면 탈난다 모든 지금 관심들이 집무실을 광화문에 마련할 것인가 용산에 마련할 것인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7일 집무실 이전 장소를 확정 발표하려다가 유보했다고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초 광화문 시대를 공언했다가 경호와 보안 비용 문제 등을 검토 끝에 용산 이전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결정한 것을 보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을 옮기는 것은 서울시를 천도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남북이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당선되고 일주일 만에 그냥 청와대를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예요 그렇게 옮기고 싶으면 재임 중에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청와대를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다음 준비를 확실히 다진 다음에 정치라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성숙됐다고 할 때 1년을 지나든 2년을 지나든 그때 옮기면 되는 거죠 아니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공약사항이니까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고 두 번째는 주택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코로나 방역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청와대 구조는 경호실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대통령 집무실 있는 본관과 관저가 수석과 비서들이 일하는 건물과 떨어져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기가 어렵다 사실 현재 대통령이 집무와 하고 있는 청와대 구조가 대단히 권위주의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솔리니 같은 집무실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무솔리니가 있고 그 사이에 큰 공간을 두지 않습니까 과거의 차우세스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공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통령의 권위를 부과하는 구중군굴 같은 구조에서 그 안에 대통령을 마주치며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불행하게 만든 재앙적 대통령 불통 대통령의 중요한 원인이 청와대라는 공간으로 지적한 사람이 있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탈청와대 공략은 어두운 대통령사를 바꾸고 탈권위로 나가는 척금으로 많은 국민이 반겼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을 두고 국민들에게는 그런 합의를 구한 다음에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임기 첫날부터 강화문에서 근무하겠다 임기 첫날부터 용산에서 근무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공간이 계단이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윤석열 당선인이 인식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좀 더 탈권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만 잘하게 되면 사람도 문제죠 구조만 문제 청와대 구조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고 나오면 그냥 제왕이 돼버리고 왕이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다행히 그런 제왕정 대통령의 폐해가 청와대 구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잘 아니까 잘 아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미세적인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광화문을 가야겠다 용산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카시아님처럼 정치 초자라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17일 날 그렇게 발표 안 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대변인도 취임 때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 박까지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정은 천도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업이다 청와대에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하짐을 지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빚을 수 있다 당신인 자신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 절대 시간에 쫓길 일이 아니다 마지막 문장이 아주 앞건이네 약속은 지키면 되는 것이고 또 약속도 들어가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구조를 차라리 바꾸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벌써 이런 걸 보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행복한 만두엄마처럼 부정선거는 국민의 의지가 강하면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구조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낙관론은 가지면 또 정신건강이 좋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무결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같이 하는 거니까 다 반대할 것 같네 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고 이 사람은 정치를 제가 오래 해보니까 윤 대통령 그런 문제 다루면 참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국가 앞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법을 윤석열 당선인이 당연히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런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수위원회 딱 구성하는 걸 보고 아 저건 뭐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정희 씨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노정희 씨가 물러나고 이제 사표가 김세한 사무총장 수리가 됐네요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입을 그렇게 닦고 그냥 당도 닦고 당숨도 닦고 그냥 다 그냥 뭉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뭉개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그렇게 인수위원회에서 공정선거 분과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해야겠지 그게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참 노정희 선거관리비원회 위원장은 속구리 투표 책임을 다 사무총장 사표 수리하고 실국장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코로나 확진 격리자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서 선거정책실장과 선거국장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부실관리가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조선의보가 끝까지 이렇게 그냥 비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뭘 앞으로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까 오세훈 씨가 들어가서 지금 당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오세훈 씨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꼭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느냐 모르냐 이야기죠 yhb배 yh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문제를 국회를 해산시켜 다시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대한민국 그나마 다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제일 내 국정과제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말하는 것도 결론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권영샤 씨 이야기 들으면 김기현 씨 이야기 들으면 이준석 씨 이야기 들으면 대충 묻자 이렇게 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법을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씨가 들어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길하다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초를 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따라가면 개중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박수 이면에 있는 것을 읽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부실관리가 아니라 당일투표 부실관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난 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대통령 임수위원회 임수위원회의 공정선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지금 거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보다도 그냥 시민들 댓글 읽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기 고용호 님 정확하게 이야기 하셨네요 속구리 투표의 본질은 직접 선거를 침해한 것이고 비밀선거를 침해한 것이고 부정선거를 하려는 의도였다 부정선거를 하려는 의도가 부정선거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선거 혼란으로 덮고 가지 말아야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27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독자들의 의견이 지금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갈급함 270명이 직접 투표 위반했고 비밀투표 위반했고 여러분 직접 투표 위반했고 비밀투표 위반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자 사전투표가 된 거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참관인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들 선거가 불법인 거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대선에서 참관인이 짧은 시간은 없었지만 나라 전체의 선거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3월 10일 날 인천 부평 삼산체육관에서 있었던 소위 투표함을 둘러싼 것도 외부의 투표함이 반입이 됐지 않습니까 반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정복경찰관이 그 투표함을 수행하지 않았고 참관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참관인이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이 안으로 들어가다가 여러분들 선거감시단에 발각이 돼가지고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게 완전히 나라가 있죠 엉망진창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훔치더라도 뭐죠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처벌이 들어가게 되는데 투표를 훔쳤는데 입 닦자는 거 아니에요 이 설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 김영대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관리가 엉망이어 결국은 부정선거가 발생되고 그 결과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러분 찬성이 257명이와 반대가 한 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58명이 여러분 선거를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 결과에 257명 거의 90% 이상이 뭡니까 사전투표 관리가 엉망이어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뭐죠 인수위원회 공정선거 분과 하나 넣지 않고 입을 싹 닦아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잘할 거다 당선이 잘할 거다 참만입니다 그냥 사람이든 뭐든 있죠 그냥 그 사람을 처음 하는 것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면 첫 단추를 잘 끼는가 아닌가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선거 내내 뭡니까 지지를 안 했겠습니까 그냥 지켜봤잖아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도왔죠 당일투표 동료도 하고 당일투표 날 영상도 다시 또 내보내고 경고도 하고 왜 좌판은 일단 막아야 되니까 누구처럼 내놓고 뭐지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거나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고개를 가우뚱한 겁니다 인수위원회 여러분들 결정난 걸 보고 야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 처음으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지금 민들레 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선거 빨리 수사해라 초기 님 부정선거 수사해라 이재병 님 압도적이네 아는 것은 이상하다 적성의 일본말에 읽기 힘든 복벽입니다 부정선 조작선거 규명하라 윤석열 속이 터집니다 꽃별린 부정선거 깔아뭉개는 건 아닌지 팍 매임진 부정선거 인근의 일당 간땡이 부은 상태 수사라 부정선거 이렇게 된 겁니다 장병봉 님 양심선언하는 선관인 직원이 나타날 때가 왔습니다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양심 걸고 고백하고 자유민지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양심선언자가 나와야 대한민국이 바로 씁니다 124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긴가민가 했던 사람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에 공정선거 분과 하나 넣을 수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시대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어젠다 과업을 가장 우선 수준으로 일리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윤 당선인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선 대제 얼마나 됐다고 너무 성급한데 그게 꾸러기님 이야기가 아니죠 인수위원회를 보면 당연히 이번에 뭐죠 공정선거 분과를 집어내야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빠가 일주일 만에 뭡니까 용산을 옮긴다 강화문을 옮긴다 쌩 야단이 지우냐 이야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가 다 장악됐는데 강원영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도 부정선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이 없으면 쌩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 부정을 못 고치면 언제든지 또 뭐죠 광우병 사태 같은 걸 통해 정권을 탈재할 수 있고 그래 또 부정선거하면 뭡니까 또 속박대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걱정하는 거죠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딱합니 딱해 지금 중앙일보에 인기 기사들이 쭉 나와 있네요 사태 없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돌년 사이 아들 특혜 폭로타 아들 특혜 폭로타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김세한 씨가 부실관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증거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관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견된 증거물들이 그 정도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승관이가 관계한 거 아닙니까 사퇴하라 내부에서 난리 쳐도 노정이 총장 사표 수리로 끝 김세한 씨는 아마 사표가 수리된 모양입니다 사퇴하라는 노정이는 거부 선거정책 선거굴장만 잘랐다 선관위 17개 상임위원당 노정위의 사실상 사퇴 요구 선관위 자체가 여러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정이 잘라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정이 자리 지키겠다 선관위 전사 한망의 사태 거북을 띄었다 마지막까지 아마 버틸 모양이네 위에서 지시가 떨어진 모양이네 요즘 대법관들은 위에 지시가 떨어진 것처럼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재현 씨도 4.15 총선 이후에 재검표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죠 이렇게 보시죠 이 사람 지방선거 부정선거 한 번 더 하겠다는 소리네 여하튼 민주당 사람들은 뻔뻔한데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계시고 어쨌든 참 기가 차네요 요즘에는 가장 솔직한 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이거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아는데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이렇게 묻으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참 앞으로 나라가 흘러갈지 하나도 이러면 해결된 게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사설을 썼네요 한번 보시죠 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6월 지방선거를 맡길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노정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대로 잊고 김시한 사무총장이 거문뒀으니까 다시 또 친녀 색지와 강한 사람을 넣어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선거를 할 수 있겠죠 중앙일보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 선거 부실관리 논란 부실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가 이렇게 사실을 보도 안 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참 한국의 언론들도 딱합니다 사전투표 부실책임을 안 지고 버티기로 사전투표 부실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그냥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언론은 기사 밑에 그냥 노정희 씨하고 김세환 씨 김세환 선관이 전 사무총장이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관련 기사의 하단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읽어보는 것이 현재 민심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민심이 나와 있지 않으면 한번 보시죠 에사토님입니다 부실이 아니고 부정이다 노정희는 물론이고 사퇴한 사람부터 전체 다 고강도 수사를 해서 부정선거 조작 세력을 밝혀내야 된다 여러분 59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도 없네 이게 여러분 여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적 열망을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반드시 윤석열 당선인이 폼으로라도 공정선거 분가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부실이 아니고 부정이다 노정희는 물론이고 김세환이 다 고강도 수사를 해서 부정선거 조직 세력을 밝혀내야 된다 사토님이 8시간 전에 올린 의견에 대해서 59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여러분 여론입니다 이게 국민적 갈급입니다 이게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18일 날 출범하는 정권인수위원회 내에 경제 1분가 경제 2분가 무슨 교육문화 분가 당연히 하단에 뭘 넣어야 됩니까 공정선거 분가를 넣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문을 푼 겁니다 벌써부터 의문문을 풀었지만 박용준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겁니다 거로리나 유니 부실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굴 까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실이 아니고 부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몰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오늘 이제 참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가지고 이제 공병호 tv와 함께하는 그런 시민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에 놀아나지 않고 정치인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항상 자신만의 주관을 갖고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부분에 공병호 tv가 기여할 수 있으면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오오가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하느냐 마느냐 핵심사안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표가 처리된 18일 날 처리된 김시한 사무총장의 그런 사표와 관련해서 그 아들의 탁재 의혹 그것을 tv조선이 지난 15일 날 아마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게 핵심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보조적인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지금 진짜 남아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 자체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앞에 들어오신 분들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테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교수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분이 왜 저 자리에 가 있느냐는 궁금함이 많죠 여기에 하나도 이런 선거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이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5년간 국정운영을 위한 기본 털을 짜는 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썬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 심각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김기환 원내대표가 올린 거 있죠 현판식에 윤석열 당선인 옆에 당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건대편에 안철수 씨가 있고 권영세 씨가 있고 김한길 씨가 있는 겁니다 권영세 씨나 이준석 씨나 김기환 씨는 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정선거 문제의 뇌관을 터뜨리게 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권 운영이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죠 보통 시민들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은폐 세력과 협력 세력들의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 불안을 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뭡니까 인수위원회 출범 때 공정선거 분과를 넣었으면 그 불안이 말끔하게 딱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말을 하지 않지만 국민들에게 분명한 안심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죠 다 은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적극적 은폐자 그냥 입 다문자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였지만 입 다문자 김기현 씨 정진석 씨 입 다문자 적극적으로 은폐한 자 이런 거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 내가 어떻게 그냥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좌로부터 공격을 당하겠지만 좌는 계속해서 노력했죠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 정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사람들 특기가 그거니까 그럼 우파진용으로부터 경고한 그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지를 받으려면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화문으로 옮기고 집무실을 청와대를 뭐죠 용산으로 옮기고 보통 시민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하시오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니까 당신이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만 다른 거 우리 몰라도 되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먹고 사는 거 경제 잘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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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